자, 오늘 아바떼는요. 아임 어머 광고 모델! 과연 우리 아바떼 가족들은 어떤 광고를 찍고 싶어 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C-UP 모델 여러분들 입장해 주세요! 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광고 모델들이 입장합니다. 첫 번째, 미주 씨부터 입장합니다. 최고의 광고 모델. 벌써 취해 있네요. 예, 벌써 취해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자, 과연 어떤 광고인지가 기대가 됩니다. 뒤쪽에 Y2K인가요? 눈 계시네요. 자, 한 번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주 씨! 네. 너무 힐, 키미를 신고 오늘. 아, 뭐지? 요즘 패션과는 다른 의상을. 다리에 경련까지 일어날 정도로. 뭘까? 뭡니까, 지금? 깨끗한 소주 광고입니다. 깨끗한 소주. 깨끗어, 깨끗어. 소주는 다 깨끗어요. 예, 예. 그래요, 좋습니다. 소주 광고 안 해보셨죠? 네.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소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소주 광고를 꿈꾸는. 한 번 그러면 본인이 따라서 마시는 걸 연출해볼까요? 너무 좋죠. 왜냐면 소주 씨 분은 마지막 딱 한 잔 마셨을 때 표정. 깨끗해. 많은 분들이 지금 광고하고 있죠. 일단 따는 거 먼저. 자, 레디! 자, 돌았어요. 오케이, 액션! 눈으로 따요? 왜 눈으로 따요? 왜 눈으로 따요? 그리고 약간 이 상태에서 와야 돼. 어머, 앞에. 어머, 뒷째 이래. 그리고 앞에 누가 있다? 한 잔? 나도 한 잔. 너무 옛날 멘트인데? 한 잔, 나도 한 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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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밑잔 남았어. 아, 추해. 추해, 추해, 추해. 아, 추해. 추해, 추해. 아, 추해. 추해, 추해. 추해, 추해. 돌아가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미주 씨, 지금 용진 씨가 뭘 막 얘기하려고 참고 있어요. 네, 참아요. 너무 앞에 나와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곳이네요. 그냥 예쁘면 예쁘다고 하면 돼요. 솔직하면 돼요. 그냥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너 왜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대단한 잔. 나도 한 잔. 좋습니다. 자, 조만간 미주 씨. 소중한 곳, 기대를 해보면서.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근데. 오, 진짜요? 어울려요? 어, 은혁 씨 그냥 영혼 없이 칭찬하지.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나도 두 건이, 두 건이 할게요. 가능성 있어.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자, 계속해서 우리의 전내맨. 누구입니까? 저요? 네. 전내맨입니다. 아니, 리노입니다. 전내맨입니다. 아니, 아니, 오늘 무슨 취향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 아, 저는 오늘 아이돌의 필수 탭. 선글라스를 써봤습니다. 선글라스 모델이요? 네, 선글라스 모델입니다. 아, 선글라스 CF? 네. 이야, 선글라스 CF. 뜨개질, 뜨개질 할 때 할머니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타일리스트 너무 좋아요.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해주셨어요. 근데 셔츠는 어떻게? 아, 또 선글라스 하면 또 여행 갈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제 여행 가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선글라스 광고 모델이 되고 싶다. 라비는 지금... 잠깐만, 결혼식 광고? 이거 사체 없잖아. 뭐야? 이상해. 누구예요? 누구예요? 결혼식 광고 뭐지? 누구? 웨딩홀, 웨딩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웨딩홀, 웨딩홀. 누구예요? 누구예요? 수트 모델입니다. 아, 수트. 아, 테일러샤. 진짜 잘 어울리네. 아니, 우리가 1박 2일에서 항상 캐주얼 의상만 입다가 와, 수트가 기가 막힙니다. 피지컬 좋다. 피지컬 좋다. 마인드 브릿지 이런 거 괜찮겠다. 야, 피지컬이... 어, 왜요? 보드 뭔 새로 산 거예요? 발렌시아가. 아니, 피피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뛰어야 돼요? 아니, 뭐 자랑을 하세요. 사입이에요, 사입. 사입이에요, 사입. 사입이에요, 사입. 제 거, 제 거. 기가 막히네, 오늘 멋진 수트. 옆에서 오디오를 계속 넣으시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오디오를 계속, 저희랑은 좀 결이 다른 오디오를 계속 넣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본인이 얘기할 때는 살짝 이렇게 대고 얘기하더라고. 네, 네. 리노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신발끈이 너무 기네. 신발끈이 너무 기네. 넘어져. 리노. 찐이네. 아이웨어구나. 아이웨어구나. 아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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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들어갑니다. 몰랐다. 아이웨어. 찐이네. 뭐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것은요, 혹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요, 축소 들어가고 있어요. 원혁 씨랑 제가 케미가 괜찮네요. 아이웨어. 역시 우리 스타킹 출신들. 스타킹 출신들. 자, 객체소 예나. 예나. 어떠시겠습니까? 귀여워.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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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간식이. 마이츠. 아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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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1년을 밀고 있는데. 아이웨어. 진짜 가깝다. 진짜. 아니 그래서 스타일도 약간 그 마이웨어의 컬러톤. 네. 복숭아. 복숭아 컬러톤. 마이웨어. 시작하면 들어가 볼게요. 레디. 자, 광고주님. 광고주님 준비됐어요? 맞아요. 예예. 광고주님. 자, 광고주님. 레디. 액션. 어우 배고파. 헉. 맞다. 맞다. 내가 좋아하는 마이츠가 있었지. 귀여워. 근데 여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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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말 때문에. 실패. 알인데. 알인데. 아, 이 정도면 느낌 보고 할게. 느낌 보고. 어휘 한 번. 내려봐주세요. 어,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지금 뭐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저도 못 듣는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궁금해요, 저 좀. 아, 진짜 궁금하다. 아니, 진짜 궁금하다. 아니, 말랐네, 애가. 아, 말랐네. 아, 말랐네. 아, 그쪽으로. 아, 맥주. 야, 그쪽으로. 인간매가. 바로 나. 인간매가, 인간보리. 청정매가. 먹지마요, 먹지마. 스톱. 오케이, 여기까지. 거짓같은 약은. 헤라로 날려버려? 새로운 맥주. 헤라. 지금 공유씨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리는 거죠. 아,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노리는 거죠. 바이럴로요. 바이럴로. 바이럴로. 전매체 말고 바이럴로. 타겟팅 확실하죠. 네, 논알콜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아, 나서요. 깡패? 아닙니다, 아닙니다. 깡패요. 보이시죠? 루이비통. 루이비통? 그렇지. 아, 되게 반응적해. 밤하늘의 펄. 패러댄 루이비통. 자, 우리 그 멤버들 오늘 경고해요. 네. 지금 무력이 올라서. 루이비통 발레인지 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티빙은 가능하잖아요. 가능은 한데. 네. 찐이에요? 찐이에요. 짭이에요. 그럼 짭이에요. 짭이 끝나서 이럴 줄 알았어요? 엄청나 거듭아. 찐이에요? 찐이에요? 신발도 좋은 거고. 찐이에요? 핫한 건 다구나. 네, 한번.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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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어. 받은 거야? 반납, 반납해야지. 어, 반납.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퀵으로 보내야 돼. 일단 광고는 지금 다 나와서 소주부터 루이비통까지. 네. 자, 누굽니까? 맞혀주세요, 여러분. 맞혀주세요. 누굽니까? 정답, 정답. 바디워시. 아니요, 아니요. 바디워시. 잠옷, 잠옷. 아, 너너너너너너너노. 나 홀로 집에. 아니요, 아니야. 파라다이스 호텔, 사우나. ㅎ. 정답은. 숙박. 얀 올라오죠! 네, Bush. 아, 얀오졸 잘 모ą게가 되셨네요. 너 nên. 살아gan Hey, 여러분. Yeah. 호텔, 도리 East UK, 이거 있잖아요. 다섯 개의 열 수에? 아, 이거. 링남 씨가, 아. 아, 링남 씨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복사 하루가 되iad. 감사합니다.